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카슈가르 이곳은 위구르인들의 도시입니다 중국 내에 있는 900만 위구르인들에게 카슈가르는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라 불립니다 도시의 중심에는 전통시장 바자르가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카슈가르의 바자르는 실크로드 상인들의 무대였습니다 위구르인들의 2000년 터전 카슈가르 분리독립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상의ares 스튜드의 서점이 Made in Korea 여보세요? 일어나서요? 네, 아니더라도 이외가 안전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서점에서 여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이날esta 약자에게도 장기를 늦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집에서 철관으로 되었습니다 바자르에서는 길가에 평상을 펴면 바로 가게가 됩니다. 아버지는 8살때부터 난을 구웠습니다. 우리 집안의 한 달 수입은 한국 돈으로 7만 원. 그 돈으로 우리 가족과 고모가족이 생활합니다. 할머니는 복작복작한 바자르 거리에서 80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집안의 한 달 수입은 한국 돈으로 한 달 수입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의 한 달 수입은 없구요. 우리 집안의 한 달 수입은 없죠. 실크로드에서 번성했던 위구르인들이 중국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은 250여 년 전 그러나 위구르인들은 중국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카슈가르의 변화가 찾아온 것은 7년 전 중국 내륙으로부터 철도가 놓이면서 한족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스토리아 우리가 한 아심굴 언니는 위그르 전통 무용단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아심굴 언니는 위그르 전통 무용단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철도가 생긴 이후로 한족 관광객과 출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호텔이 들어섰습니다. 언니네 무용단은 한족 투숙객을 맞이하는 일을 하며 운영 경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Xenia Xenia 언니는 매일 4시간씩 중국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심굴 언니는 요즘 마지막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공연이 끝나면 카슈가르를 떠나 베이징으로 갈 생각입니다. 이 공연이 끝나면 카슈가르를 바자르에서 버스를 타고 5분만 가면 새로운 카슈가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신시가지는 한족들의 거리입니다. 카슈가르에 들어온 한족들은 위구르 사람들의 흙집을 헐어내고 자신들의 시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카슈가르를 찾고 있습니다. 카슈가르를 찾고 있습니다. 카슈가르를 찾고 있습니다. 카슈가르를 찾고 있습니다. 카슈가르에 들어선 새 건물들. 서부 대개발 정책이 한창인 카슈가르로 끝없는 한족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 주민 4명 중 한 명이 한족입니다. 카슈가르를 찾고 있습니다. 덩빙씨는 매일 12시간씩 구두를 닦습니다. 카슈가르의 건축붐이 일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수천성을 떠나온 지 5년째 남편과 아들은 지금 같은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온가족이 일해서 버는 돈은 한 달에 50만원. 이곳이 가능한 inputs. 이렇게 가 có Despite 같이 알겠습니까? 잘 적게 된다 공지 높아 공지 높아 졌을 때 다시 다시 돌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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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농업을 만들고 또 농업을 만들고 다른 목표가 다른 목표가 다른 목표가 저희는 농업을 만들고 저는 지금 안 돌아가고 한 몇 년을 다 돌아가고 한 몇 년을 돌아가고 한 몇 년을 돌아가고 한 가게는 어떤 시절이? 다 가야? 매일 다 가야? 매일 다 가야? 한 번 더 가야? 한 번 더 가야? 다 가야? 다 가야? 다 가야? 하러 가야? оны 안 와갖고 앞으로는 안 돌아가고 height라 너희는 다 가야 한 곡을 응aku 한 10원 5년간 한 번 더 가야한 곳 중국의 국경지역 카슈가르 최근 이곳에 중국제품을 구입하려는 외국인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경지역을 구입하려는 외국인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키르키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아프가리스탄 이렇게 5개 나라와 국경을 마주하는 카슈가르 카슈가르의 버스터미널에서는 중앙아시아로 떠나는 국제버스가 매일 출발합니다 중앙아시아의 무역상들은 이 버스를 타고 국경을 넘습니다 5년 후 카슈가르에서 중앙아시아로 가는 국제철로가 완성됩니다 중국 정부는 카슈가르를 중앙아시아로 가는 전초기지로 만들 예정입니다 한국인들의 사연은 맥주가 나라와 국경의 국경을 숨기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인들이 가끔의 국경의 국경을 향해 놓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바라보니 시아의 매일 아픈과 국경을 향해 놓고 있습니다 fatality는 이 버스에서 사연을 하니 속 pill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모여서 전화가 있다고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정부는 위구르인들의 움직임을 특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애니발장 오빠가 결국 대도시로 나가 일자리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생전 처음 고향 하슈가르를 떠나는 애니발장 오빠 이제 한족들 사이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설날 아침 새해를 축하하는 위구르 사람들의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심골 언니에게는 고향에서의 마지막 무대입니다 이틀 전 티베트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곳곳에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아심골 언니는 18회를 보낸 카슈가르와의 이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심골 언니는 18회를 보낸 카슈가르와의 이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무대는 전통음악 묵함으로 시작합니다 묵함은 위구르 사람들의 한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타향에 나가 힘이 들 때면 언니도 이 묵함을 떠올리겠죠 마침내 언니가 무대로 오릅니다 언니는 고향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남기고 싶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을 조절했습니다 이별이 거의 다는 것입니다 철게 몽환 중 바이도 양자가 어린아이 예수 부모zz고 배고 외로워 est고 우선 소중하우 는 그가 우리의 한을 다이로 부터 관련되든 우리와 함께 우리의 한을 다이로 우리의 한을 다이로 우리의 한을 다이로 우리의 것을 다이로 우리의 한을 다이로 죄송합니다 카슈가르에서의 마지막 무대가 끝이 났습니다. 내가 아름다운 시간을 살고, 제가 아버님의 생명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의 부모님의 부모님은, 내 부모님의 부모님을 좋아해 제 부모님을 좋아해요. 나는 가장 중요한 부모님은, 가장 중요한 업체들이 죽는다. 내 부모님의 부모님을 좋아해 제 부모님으로 환영합니다. 멘 야x스 겨рдог한 카카가 다 바흘에 이딕 겨lde